잔실이는 무사히 상수청으로 들여보냈다. 어찌 이리 늦은 것이냐. 잘하면 너도 잔실이처럼 무서운 언니들에게 귀를 잡혀 끌려 들어가겠구나. 허면, 잔실이를 돌봐주신 분이. 나다. 갈 데가 없다고 나를 찾아왔더구나. 아이, 이놈의 인기. 허면, 호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협객이. 바로 대감님이셨습니까? 오, 잔실이가 나를 그리며서 했더냐? 녀석. 제법 사람 볼 줄 아는구나. 저는 사기꾼에게 잘못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었습니다. 이런 멋진 사기꾼이라면 한 번 걸려볼 만하지 않느냐? 어찌되었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. 그럼 살펴 가십시오. 그리 걱정했다는 사람이 어찌 이제야 잔실이를 떠올린 것이냐? 예? 찾으러 간 사람을 잊을 만큼,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잊을 만큼 너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던 것이냐? 한 번은 보아 넘겼지만 두 번은 자신이 없다. 무엇을 말씀이시옵니까? 다른 곳, 다른 이에게 한눈 파는 너를 보는 일. 나으리. 그럼. 또 보자꾸나. 잠시만요. 나으리. 나으리. 다음 주에いommes,